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바디블록 자 여러분 서울 은평구 음암동에 있는 엑스버트 복싱관입니다 저스티스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대표 복싱 카페 ABC 복싱 운영자 저스티스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병력은 어떻게 되시죠? 프로 5년 했습니다 쭉 밀어주세요 쭉 밀어주시고 어우 전환군이 전환군이 그 볼로프킨급이신데 아 그분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니까? 아 진짜요? 말로프킨입니다 정말로 입에서 바람소리 내는 거 잘 봤어요 맞습니다 뭐? 골프 스크린? 골로 스크린 잽 같은 경우는 견제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네 가드를 먼저 올려주신 다음에 여기서 쭉 피는 겁니다 쭉 남펀치 상대방한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펀치이기도 하죠 상대방한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펀치이기도 하죠 허리를 틀어주는 겁니다 이 허리랑 골반이 돌아가면서 쭉 뻗었다가 돌아오는 겁니다 공채가 스트레이트를 사용하는 원투 원투는 여기서 원투 이게 아니라 바로 나가는 겁니다 공채가 스트레이트를 사용하는 원투 공채가 스트레이트를 사용하는 원투 공채가 스트레이트를 사용하는 원투 공채는 키가 작기 때문에 배를 많이 때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먼저 잽을 준 다음에 한번 더킹으로 피합니다 이게 피하는 동작인데 허리를 돌려서 피하고 여기서 어퍼로 상대방의 명치나 갈비 쪽을 꽂는 그 콤비네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잽 주신 다음에 이거를 회수하면서 한번 비틀어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가운데로 어퍼 네 그렇죠 잽 피하고 바디 잽 피하고 바디 잽 피하신 다음에 복싱 펀치가 항상 뒤로 빼시면 안 돼요 항상 턱에서 바로 나오셔야돼요 세 세 세 punt 원투 하나 둘 cinco 다 빨리 여기야 하나 가장 빨리 빨라 에이 자 그럼 저희가 재미있게 한번 놀아보자는 식으로 미니게임을 좀 해보죠? 네 어떻게 보면 여우와 두름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곳에 왔기 때문에 저의 기세를 살릴 수 있는 운동 자 손씨름을 하기 전에 줄을 서고 계신 것 같은데 한 분씩 한 분씩 참된 손씨름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나 나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몇 살 성함 얘기해주세요? 아 저 18살 김수연입니다 아 진짜 죄송하지만 싸우면 제가 질 것 같아요 아니요 몇 년 운동하셨어요? 아 저 1년 반 정도였어요 아 알겠습니다 아 저는 여자라고 안 봐주는데 자 저랑 손 잡으시고요 남자 손 많이 잡아보셨어요 많이 잡아본 느낌이야 살짝 새끼부터 들어갔어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저를 이렇게 넘어트려서 제 발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제 몸이 땅에 다게 하면 됩니다 시작 힘 쏴보세요 네 오 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분한테 아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빨리 나오세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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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로 나와주세요 제가 찍어볼게요 소개해주세요 에스포트 짐 빅붐 우와 재미없다 자 알겠습니다 시작 시작 들어가세요 또 없습니까 이거라도 기대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요? 시작 마란팀 대 저스티스팀 나눠서 팀을 한번 정해볼게요 자 5 4 3 2 1 자 잠깐만요 약간 설렀다 약간 설렀어요 오케이 진짜 죄송하지만 저를 막 때릴 것 같아요 지면 아이스크림이라고 갈 때 사서 보내고 음료수 알겠습니다 준비할게요 샌드백 10초 동안 누가 더 많이 치나 시작 시작 오 좋아 자 심판님 몇 갭니까? 네 오케이 와 오케이 오다 오다 좋아요 좋아요 자 조합하게 해주세요 네 75개 와 1 2 3 화이팅 7개 어이 좋아 어이 진짜 잘한다 핀 빼지마 핀 빼지마시고요 시 시작 2 컷 컷 위에 번져서 빠르게 빠르게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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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개 했습니다 아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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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작 으아악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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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3 4 5 6 67개 오케이 우리 조지스 팀 지금 일단 스코어는 253개 우리 팀 저 빼고는 172개 맞습니까? 네 네 자 그래서 총 83개 차이가 나는데 저는 약간 좀 다른 파생된 무술 쓸게요 네네네 옆문을 많이 봤을 텐데 네 일리석 다 봐 시리즈를 남았을 텐데 네 후우우우우우우 음 으으으으으으으으 peoples 엉 으으으으으으으 아\' oriented 으응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응 으아아팅 우와앜 무시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 만군추의 희급. 도전하신 분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때리고 싶다고 그러셔가지고. 자, 오세요. 오케이. 자, 박수. 자, 1년 반? 네. 킥복싱? 우리 건강한 소녀한테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우! 왜? 뭐야? 아우, 박수. 빨리 카메라 꺼봐. 빨리 카메라 꺼봐. 어, 아프네. 어, 이거 봐봐.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자, 증거자료 했으니까 이거 신고할게요. 어, 진짜 세다. 아프네. 결국 진짜 선수들한테 맞춰 죽겠는데요 자 오늘 방송해본 소금 어떻습니까? 아 정말 그 유튜브에서 보고 마랑님을 실제로 볼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 복싱이 정말 부응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복싱에 대한 그런 접연이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마랑과 저스티스였습니다 자 로우 바디 둘로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